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집 주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테이블 소개해드릴게요 프린치한센 테이블이고 가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세븐체어 1개랑 테이블에서 300만원대 후반이였던것 같아요 조명은 루이스볼센 PH5 입니다 완전 농협오랭 나무여봄 테이블 소개에 다시 돌아와서 알루미늄 세입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스크래치 나면 죽음뿐 1700 사이즈 입니다 청판은 오염이 생각보다 잘 되요 그래서 매직블럭 같은걸 주시는데 그거 많이 하면 테이블이 갈려서 많이 하면 안된대요 다음으로는 비스포크 냉장고 소개해드릴게요 이사하면서 당근으로 냉장고 보내줬구요 여기는 마실거 넣어두고 있구요 여기는 소스류 각종 액기스 같은거 넣어두고 여기는 요구르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쑤셔 넣은거 같지만 정리한겁니다 여기가 솔직히 쑤셔 넣었구요 쑤셔 넣었어요 여기는 냉장고 옆 다용도 서랍장이에요 멸해별걸 다 넣어두고 정말 다양한게 들어있습니다 손이 잘 닿는 중간칸에 잘 쓰는걸 넣어두었어요 각종 가루류들은 소분해서 넣어두었답니다 너무 깔끔하죠? 평국 짱가루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 손 많이 간다는 김밥을 자주 싸야하는 비운의 여인 여기는 다용도실 입구인데요 가리개 커튼을 달아두었어요 가리고 싶은게 많더라구요 저의 주활동존 입니다 데코뷰에서 구매한 pvc 매트인데요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세일때 꼭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릇에 잘 사시는 걸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찍고 싶어서 일단은 오븐에 잘 찍는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오븐에 잘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오븐에 잘 찍고 싶어요 그 오븐에 잘 찍는거리가 좀 더 찍고 싶어요 그리고 옆에 잘 찍고 싶어요 이제 바쁜에 잘 찍는거예요 종이 포장제를 접어서 깔아두었습니다. 그러면 바닥이 오염되지 않아요. 소금을 넣어둡니다.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가사와 바지께 사과 함께 한사람들을 만드실 거예요 이따가 remembers 매일 매진을 전달하고 매진과 레인지 과자들을 이렇게 만들고 매진과 매진이 많이 없어요 슈퍼지 않고 매진을 가져온 aside 위험이 튀지않게 해줍니다 저 애플도만 뭔가 하실텐데 남편이 공방가서 만들어준 도마입니다 다진거같이 감자가 듬뿍으로 만들어준 거 같아요 일단 제가 준비해야지 바삭한 제거 간장에 잘라줍니다 반질거리는 마구이지로 appease다 간장에 칼에 bol이 하나씩 넣어줍니다 계란을 마주기 계란의 공기 계란을 만날 수 있으니 비급되는 라면을 볶아줍니다 계란한 오랫동안 숙성 소금 장마 소금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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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꼬마실을 묶어 주세요 계란을 냉동안에 넣어 나가면 계란을 했으며 계란을 낼 수 있습니다 계란을 넣어서 계란을 넣어 줍니다 계란을 넣어 줍니다 계란을 넣어 줍니다 계란을 넣어 줍니다 계란을 넣어서 천천히 입에 생김 자, 다진마늘을 넣어주세요 뱅뱅 석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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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핫도그를 수놓은 뒤 양파 콜라 칼칼 여러가지 비비저녹으로 만들어진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야됬서 후추 계란 계란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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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은 반죽을 다 넣어서 계란을 넣습니다 배추 소금 반죽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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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로콜라가 약간 얼마전에 담근 멸무랑 비슷하게 생겼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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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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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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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